hooray 이쁘다 에리야 올해도 잘해보자 세리야 고마워 운전 조심할게 낙동정로 최남단 가봅시다 운전대 갔다가 저기 12번에서 올라가서 전망대 트레킹이죠 트레킹이구나 마실 어 밖에 이쪽에 봐봐 이쁘다 찍고있어 자꾸 그 게임하니까 이거 나무로 대야 사손대 밖에 가고있네 어 어 어휴 마스크 쓰니까 숨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럼 전망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고백이 으 으 으 이거 흔들어 줄까 으 에이 안 흔들린다 어 안 흔들린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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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 새해 복 많이 받아 으 으 으 으 뜨는 거 못 봤지만 넌 아 으 으 으 으 으 푸딩밥도 두개 합쳐서 만원 얼마인데? 2천원 싸다 장갑집 너무 낡았는데 이거 괜찮다 이거 두껍다 장갑 사자 이거 두개 살까? 장갑 사자 장갑 사자 아, 뜨거워 소울이 귀여워 병의 다방 호보가 아니지? 호보가 못해? 호보야 뽑아? 호보야 뽑아? 귀여워 호보야 짓꼬리라고 잡으래 뒷꼬리라고 그래요? 짓꼬리 아, 아파 귀여워 호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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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가 너무 꼬옥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근데 로봇도 여기 눈썹 위에 머리 숱이 좀 없다 옷도 비타네 귀여워 아 이거 질이 있다 어 말리만 어 말리만 어 말리만 어 말리만 빨리 잊지 말고 어떡해 무릎냥이 어떡해 무릎냥이 하네 나 사진도 찍어줘 로고야 안녕 로고 너무 예쁘네 고른 와 아 아 아 아 너무 조금 잡았어 국방온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